전복 햄버거에 먹어야지. 내장 넣고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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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전복이. 아니, 지금 마카롱 만든 거예요? 아니, 마카롱. 아니, 지금 잘 되신다. 전복 샌드위치 만든 거 봐봐. 맛있겠다. 샌드위치처럼. 맛있겠다. 그러니까 거의 스킬을 보면 먹려온 꿈 약간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너무 잘 먹고 있어요. 매워. 내장 올려서. 나물도. 아이고. 전복 샌드위치. 전복 샌드위치. 전복 샌드위치. 내장이 굉장히 부드럽고 녹진해. 오, 녹진. 맞아, 녹진하다. 녹진해. 문어 숙회 먹어볼까? 문어 숙회는 여기 위에 고추냉이를 좀 발라주라고 하셨지? 소영이 저 한 접시를 다 먹으려나. 한 사람 다 하나씩? 1일 1접시인가? 소영이 이렇게 집어서 먹어둬으면 좋겠어. 이렇게 걷어서 먹어도. 어머, 어머, 어머. 소영아. 문어 걷어라. 이거는? 한 줄로. 와, 저거는 소영. 소영아, 문어 걷어라. 우와. 지금 문어 쓰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, 씨듯이. 너무 맛있다. 대박. 나도 해볼래. 자, 수다도 가나요, 지금? 뭐야, 저 한 줍이 다 먹는다고? 야, 수장 발랐어, 지금. 어머, 어머. 씨듯이, 씨듯이. 대박. 아니, 무슨 냉면 드시듯이. 드시듯이. 문어 색깔. 문어 숙회를 이렇게. 국수맛듯이 먹는 것도 처음 봤어. 자, 수다 문어 숙회 한 접시. 플레이어. 나온 지 지금 5분도 안 됐어. 문이 와요. 문어를 갖다 국수맛이 해갖고 드셔. 그냥 손을 줘. 아유, 웬일이야. 사실 사장님이 지실 것 같은데. 나는 이게 전복 버터구이에 문어 올리고. 마늘 올리고. 전복 버터구이에. 과연 쏘영, 쏘영, 쏘영. 과연? 지금 갑니다. 브라보. 나도 그럼 나도 한번 해 볼까? 하나, 둘, 셋. 난 네 개. 조건 씨, 조건 씨. 조건 씨. 조건 씨, 조건 씨. 조건 씨, 조건 씨. 조건 씨. 조건 씨, 조건 씨. 조건 씨, 조건 씨. 조건 씨, 조건 씨. 조건 씨, 조건 씨. 조건 씨.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이대금도 포우네. 내가 너무 쉽게 먹는데. 들어간다고요, 진짜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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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박수 한번 쳐줘야 돼. 들어간다고요, 진짜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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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우와. 포우네. 안 돼, 안 돼. 우와. 대박. 우와. 박수 한번 쳐줘야 돼. 박수 한번 쳐줘야 돼. 박수 한번 쳐줘야 돼. 박수 한번 쳐줘야 돼. 번복 넣고 바꾼 알아보고 쳐야 돼. 한 5개가 될까? 한 5개가 될까? 조건 님이 4개 됐으니까 너 5개 될 거야. 5개. 하나만 더하면 6개야. 하나만 더하면 6개야. 하나만 더하면 6개야. 이거면 한 판에 6개 좀 빡세지 않을까요?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. 이거 교장 큰데? 교장 큰데? 우와 야 수다 이게 웬일이에요 이 갈고 나왔다 이거 그냥 싹쓸했어. 우리가 수저칸만 털려고 했는데 사장님 영혼까지 털었네요. 그러니까요.